난 가슴에 묻었으니 좀 더 세월이 가야 잊을게다 그러나 넌 이제 그만 보내거라 만상도방이 내 제안을 거절했으니 저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까지 피를 봐야 피를 볼 것이다 책문으로 오고 가며 장례삼 거래를 맡을 사람이 있어야지 비적대 천지에다 시도 때도 없이 살인이 난다는데 누가 나서겠습니까? 제가 가겠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장례삼을 가지고 책문으로 갈 놈들도 없애라고 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빨리